와 역시 우리 아들 벌써부터 싹수가 엄청나구나! 이리 오렴 근데 아빠 과일 없지 않으세요? 그렇지 저 아픈데 33 32 우리 아버지 죽빵 우리 아버지 죽빵 한 다음에 자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Who's your daddy? 네 아빠 누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미친 병맛 게임입니다 예전에 아기가 할머니랑 막 싸우는 그런 미친 병맛 게임 있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은 바하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메인화면부터 미쳤는데 왜 이러지? 어? 바하야 어 나 왔어 어 형 왔어? 인터 다 찍었어? 그 형이 안 해봤다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아빠는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걸 막는 사람이고 아들은 그런 아빠를 농락하면서 보란듯이 죽는 캐릭터야 이게 어떻게 폐륜 게임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아닌가?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게 폐륜인가? 뭐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리닛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할머니를 조사놨기 때문에 스스로 조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오케이 한 번 연습 게임으로 한 번 해보자고 나 너무 건강하게 살려놓지 마 ㅋ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아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죽방을 후릴 수 있구나 아 너무 멋있는데 이거 계단 내릴 때 조심해야겠다 이거 막 넘어진다 막 징그러워 아빠한테 징그럽다니 이게 아기가 이동속도가 꽤 느리네 우와 내 손 징그러워 롤레팝 이키가 기본적으로 사용이고 그치 먹어 먹으면은 토하게 만들다니 가차가 없구만 안녕하세요 얼굴이 이상해졌어 더 못낫었어 아버지 왜 그렇게 못나줬어요 뭐야 이거 기적이야 비닐봉지 아하하하 숨 모셔서 갑수 아 아빠 나 죽어 살려둬 이거 재고는 안된다고 뭐야 이거 아니 옛날이랑 게임 많이 변했는데 소식간에 이겨버렸죠 주방이 어딨지 나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건가? 야 역시 애기한테는 술이지 마셔 어 젓말 술을 마셨어? 잠깐만 애기가 술을 마셨어? 이런 싹수가 놀아 잠깐만 하나 더 우리 우리 기억이 나 아 이 맛이지 아가 땅 빠져서 뭘 자꾸 주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가 아 뜨잖아 아니 어딨어? 아니 안 보여 아니 어디서 죽었어? 2층 아니 2층을 못 올라가라는데 나? 아니 우리는 상호작이긴 안돼 내가 바꿔 볼까? 어 바꿔 보자 어 아빠의 그 고뇌를 좀 체험을 해봐야겠네 아빠 기대해 아 무섭다 삐뚤어질 거에요? 자 이야 이건 뭐 이야 이건 뭐 먹을게 전진해 아빠 맛있어 잠깐만요 아빠 아빠 나 속이 좋아 아빠를 쳐 애를 어떻게 패지? 누가 알아 토하는 거 어떻게 시킬까요? 애기야 왜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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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애기냐? 아니 내가 애기야 하니까 여보가 왔어 아빠 이거 좀 열어봐 애기야 일로와 아빠 이거 어? 그새 죽었어? 아빠 나 종이 한 다섯 개 먹은 거 같은데? 형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있잖아 어 그 과일을 애기한테 먹이면 애기 체력이 차 어 어 그래서 과일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야 아빠가 어렵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시지? 문을 가까이 다가가면 알아서 여네 어 그래? 문을 그니까 비벼 그냥 막 비벼 아아 그러네 아빠 저 양초에다가 손가락 대봐도 돼? 아 잠깐만 좀 기다려봐 아빠 이거 양초 조작감 이거 진짜 트랙인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 그 아기랑 아빠랑 이동 속도가 비슷해 어 아니야 애기는 아 그러게 애기는 좀 뛰는 게 건데 심패 어 깜짝이야 아빠 뭘 쓰고 있는 거야 아빠라 아야 아빠라 피 일찍 달아 나 다쳤나봐 아빠 어? 어 아빠 울 아빠 아니야 웨이브가 뭐지 웨이브 나 내 몸을 흔들고 있는데 널 보면서 아빠 일단 진짜 진격이고 있는 괴물 같아 아 진짜 아빠아 잠깐만 아들이 어린 쪽 부터 전기공학자가 꿈이었어 igation 해봐도 돼? 어 바니 바니 와야 원샷이야? 전기 파니 무조건 sonst inert이다 approach 치 Fe 이야 위험하네 아기야 아빠 아빠 이거 공 부어대? 압수 한입만 먹어볼게 축구공을 왜 먹어 아빠 그 안에 좀 보고 있어봐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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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너 더 먹을 수 있어 많이 먹고 키가 쑥쑥 달아야지 어디가는거야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될거면 안클래 기억하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아빠 나 쓰러졌어 잠깐만 어 먹어 먹어 건강해졌지? 어 다시 튀어 아빠 이거 영어랑 사육이야? 아빠 잠깐 어? 개다 우와 야야야 이러면서 개발 어? 근데 이거 결국에는 아이가 이기는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보호해줘도 뭐 어떻게 해야해 아닐걸? 그 어떤 오브젝트를 다 하면은 이기는걸걸? 아빠 이럴 시간에 그냥 집에있는 물건 먼저 하나 더 보겠다 왜 아들이랑 좋은시간 보내고 있는데 야 이정도면 나 거의 그냥 강아지 아님? 무슨 산책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어 아빠 나 좋은거 발견했어 잠깐만 어 뭔데? 어 1분 남았네 이거 1분도 아 이게 시간제한이 있네 아 버티면 되는거구나 아빠 여기 들어가서 노고싶어 어 놀아 갈수는 있어? 아빠 틀어줄게 자 아 잃어버렸네 자 정식으로 한번 해볼까 으으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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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빠 우리 아들 어딨어 아빠 아빠 이거 뭐야? 태블릿 아들 아들 이리와 아들 아빠 아들 뭐해 아빠 죽빵 아빠 죽빵 죽으래 아빠 죽빵 세대 아들 어디가 아빠 사춘기요 이리와야지 아빠 이거 기름 기름 아들아 그런거 먹으면 안돼 아빠 헐 아들 아들 oplan 아들을 안내 아들이 아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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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오랫동안 있으면 아빠처럼 되요 플레임 아들아 어디가 어떻게 남았냐 그런거 먹으면 안돼 맛좋은거 먹어야지 아빠 소름이 나라 소름이 선수 야 축구공도 씹어먹을 나이지 많이 힘들지 아니 애새끼 폐가 너 팔이 고무고무 열매 먹었니? 어이구 이거 벗어야지 아빠 나 소름이 안 터져 진짜 이거 버그가 있네 큰일 났다 이거 안 벗겨져 야 이거 오버밸런스인데 어 비닐이 안 벗겨져 버그인거 같아 아들이 어딘지 한번 가 아아 아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아 베이비 안나 안나 저 개많이지 도망가야돼 스위리 베이비 비닐 어딨어 비닐 으아아아 살려줘 우리 아들 잠깐만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마셔 이게 뭐죠 이게? 안되 안되 못마셔 살포시 잠그지 말아줄래요 아빠 아들 피 9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형 아 죽었네 아깝다 아빠 여기 세제 한잔만 안주로는 비누주고 야미 오 쭉쭉 들어가 정신차려 나 근데 속이 안좋아 나 다음날 숙취 잠깐만 오 야미 오 야미 옳지 건강해졌다 아들아 화려졌어 진짜 크기가 어 아빠 유리 야미 야 유리를 먹을 수 있어 진정해 아니 유리가 무슨 과자조각이여 아 왕먹네 어 잠깐만 이거 큰일났다 쟤 죽겠다 아들이 폭행한다 더이상 참지만 않겠어 아빠가 난 이렇게 나왔잖아 기다려봐 우리 아빠 아닌거 같은데 아무래도 1분만 열심히 살면 돼 ㅋㅋㅋㅋ 정신차리고 어 안벗겨진다 또 또 안벗겨진다 아 이거 되는줄 알았는데 너어떻게해 알아들이기 안되 안벗겨져 아 또 안되네 아아아아 죽으니까 벗겨져 아이씨 비닐쓰레기 자식 아빠가 특정 오브젝트를 조작하면은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집안일 완료하면 랜덤으로 능력을 얻는대요 그정도로 고급 스킬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 큰올펜 오산입니다 눈앞에서 아이템이 막 사라져 얇얇얇얇얇 Yak 고 rehort 라이빗 다다버리고 다다버리고 배터리 grandfather 물혀네азывono 우리아들 먹고싶어 다먹어나 여기 계물한테 벗어날 수가없어 어? 나 왜 졸리지? 빨리 움직이audio까? 줄까? 자아 우와아아아 빨리 움직이고 싶어하는거 같더라구 기분 나빠 안되지 안되 아아아아악 맛있는 캔디 안되요 내가 먹었어 미친 아들 잠깐만 이러면 안돼 어 덧뒀다 존마 탱후 됐어 어어어어어 미친 아빠가 너무 건강해졌어요 어 과자 과자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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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가 먹으면 어떡해요 아빠도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는데 어 쥐다 쥐도 먹을 수 있는건가 안돼 아빠 아 그 쥐 되게 맛있어보이는데 아니 아빠 얼굴 이상해 저거 내 아빠 아니야 저거 왜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오우 아들아 어 아유 먹어 마셔 마셔 어? 이거야말로 사람 죽이는거 아니야? 으윽 아빠 죽어 아 찌리찌리텔 아아 찌리찌리텔 아빠를 죽이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빠요 1분 안된다 아빠 난 불꽃이 될거에요 아빠 안된다 난 멋진 불꽃 오예 진정한 스트리머 플레임이 되었도다 아빠 잘 배웠어요? 아빠 윤희기시절 보니까 때깍이 좋네 울아버지 보고 배울점이 참 많아 아들 아들 어딨어 아빠 이거 새지 맛있다 아 까비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아들아 잠깐만 아 이성속도 저거 개사기야 아들 어디갔어 아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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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버지 트릭이 안당하시네 여전하셔 울아버지 실력 안죽으셨어 아빠 이거 뭐임 니가 타면 안될거 아들 그거 타면 나 자꾸 자빠져 아들 개잘타 아빠 1년 반째 운전중이야 와 벽을 타네 와 역시 우리 아들 벌써부터 싹수가 엄청나구나 아빠 과일 없지 않으세요? 저 아픈데 아들아 울아버지 죽빵 울아버지 죽빵 한 다음에 아들아 기다려 아들아 거기 딱대 아들아 이리와라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아들아 이리와 아들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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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내로 죽을 자신있어? 우리 아들 건강히 잘해 육체 나 우리 아부지 농락할 생각이야 벌써 기분좋아 아들 아들은 아빠 손바닥 아니야 아들아 아빠 아빠 그거 알아? 여기 들어가면 죽어 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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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건 사람 누구야 나 아니 수영장에 엔딩 보면은 미션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수영장으로 보내버렸더니 와 아빠한테 있어서는 완전 헬인데요 아이엠 맘맘 일단 일단 청소기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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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도 없어 괜찮아 안전해 어 무서워 어이 과일이 있었네 우리 아들 줄 과일이 여기 다 있었네 뭐? 그러네 어 야 뛰어오는거 봐 아니 이거 수영장에서 죽어야지 미션비를 주는 거라고? 아니 엔딩만 보면 되는 거라면 안 돼 아빠 수영장 보내줘요 얼만데 우리 아들 얼마 벌어? 2만원 2만원 가보자 우리 아들 가보자 우리 아들 가보자 우리 아들 극락 가보자 우엑 이걸 못 넣었네 눈물 수가 있는데 나는 잠깐만 저쪽에 방방이 있는데 저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는 협력하게 됐네 역시 아빠와 아들이라니까 그렇지 어이구 우리 자꾸네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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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나 머리 부딪혔어 너 왜 그러고 있어? 징그러워 안돼 지금이라도 죽을 준비하자 나 죽을 수 있어 화이팅 야아 야 아니 우리 아들은 피가 새가 없다 안돼 건강해져버려 귀엽다 I'm your daddy 아이고 수영장 못 돌아가겠는데 아기 혼자서는 수영장을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봐 파이팅 아들 아빠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오금이 지릴까요? 아까 문이 있었거든요 문 여기 있어 어? 아 이거 그냥 밀면 열리네 밀어봐 나 밀리네 아 그러네? 이거 뭐 없나? 자 화장실 엔딩 고고 화장실이래 수영복 아 이렇게 하면 날 채울 수 있네 형 니가 수영장에서 죽고 싶어도 이게 큐브를 끼워주면은 빠져 죽을 수가 없네 와 그거 나한테 휘두를 수 있어? 우리 아들 용감하네 슉슉슉슉슉슉슉 슈발루마 아들 아니 이리와 잠깐만 내가 너 너 청소기 먹였니? 잠깐만 야 진짜 죽게 생겼어 아파 아미 아이고 우리 아들 질처 남기고 죽어버렸어 sociales 좋아 이제 모든 요소를 다 파악했어 우리 바하 애기 완벽 커버 가능합니다 아들 어디있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이 뭔데 아빠 얘 왜 이래? 아빠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이 뭐야 아들 여기에 해주는게 너무 많아 귀여워 이거 몰랐지 우리 아무지 이건 몰랐겠지 뭐야 어디갔어 아 이게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팔면 바깥으로 나갔어? 아빠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아빠 나 폐 몰차 나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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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와 여기서 죽었어 대박 이제 막판 하고 끝내자 오케이 그럼 나는 극강이나 이동 간다 완벽한 아빠의 케어를 보여주지 어 아니야 일단 한 숟가락 순하게 먹고 뭐야? 여기서 쳐버린 다음에 계속 먹으면서 가 나는 나는 앞으로만 가지 아들 이리 와봐 이거 왜 이렇게 미쳤어 오늘 아들 같이 놀잖아 우후 재밌다 재밌다 그지? 오케이 아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좋아 꽃은 뭐야? 으어 아 야 진짜 별의별 아이템 다 있네 아들 잠깐만 아들 진정해 아 말고 진정.. 진정해야 하는 건 나였나 아들 압수 아야야야야. 아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 아들 막 나가네? 아들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캐리. 와, 칼. 쩔었다. 이게 이게 김바의 윤형기 시절. 이것이 클라스? 칼로 그냥 쑤셔버렸잖아. 와, 이번 거는 진짜 멋있었다. 아까 막판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션이 걸려서 내가 애기로 한 판만 할게. 뭔지는 알아주겠지? 일단 전기 충족기랑 집게 두고 다녀야겠다. 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들.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뭐야? 너무 위험하니까 진짜 개무서워 이거. 오빠가 탈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였어? 야 가자. 아니야. 먹였어 아니 미친. 초승이 먹였어. 존맛해. 가자. 가자 똥까마지. 우리 아들이 반대전에 과일 하나 도전 괜찮지 않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걸 어떻게 틀어? 들어가서. 틀어줄까?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가지는 거 같은데? 엔터 있지 않아? 오 이제 들어가졌다. 틀어줄까? 트는 건 어떡해. 친절해. 고마워요 아빠. 복생했어 복생했어. 잠깐만. 잘 놀다 왔어? 한입 해 그럼. 아니 끝내줘야지. 아니야 한입 해. 다시 들어갈 거야. 들어가 들어가. 문 닫아줄게. 오케이 알았어. 3초. 고마워요 아빠. 2초. 1초. 8살 나라. 에버랜드. 자 들어오시고요. 한입 하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너무 치욕적이야. 야 나 너무 치욕적이라고. 다시 들어가. 아니 이게 뭐 들어갈때도 있고 안 들어갈때도 있어. 아우 똥깸 진짜 아우 재기랄. 미션 비 따위. 뭐였는데? 건조기에서 죽기였어. 야 저거 건조기에서 죽는게 가능하긴 해요? 아 한번 어떻게 되는지만 보자고? 그래 그래. 해보자. 그래. 자 이렇게 아와 함께 즐겨본 네 아빠 누구니? 게임 즐겨봤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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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ing Otherwise. 안녕.